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다니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보면 우리 편이라는 그런 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12월 27일 날 국민의힘에 속한 한 초선의원이 과연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 편이 맞냐라면서 털어놓은 그런 하소연입니다 우리 편 맞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난 6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을 지금이라도 좀 세밀하게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거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치러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론조사 기간이 잇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잡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를 주도하는 기간이 의도하는 결과에 맞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원래 여론조사는 있는 것을 조사하지만 여기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여론조사 결과라는 그런 이름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맞춰서 언론들과 농객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합리화하는 그런 박수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런 여론조작 공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론조사 결과에 맞는 선거 결과가 만들어져서 공개됩니다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단계의 패턴이 역대 선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패턴은 이제껏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계속 더욱더 정교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한 과정도 위의 3단계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따랐습니다 여기서는 당대표 선출 결과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누가 과연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누가 저렇게 찬방지추로 뛰어다니는 이준석을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만들었는가 선거 결과 100%는 당원 투표 70%와 여론조사 결과 30%의 합산으로 결정됐습니다 놀랍게도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선관위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여론조사 30% 차량 여론조사는 이준석이 나계원을 포함한 4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 총학계보다도 무려 17.5%포인트라는 압도적인 대성을 거뒀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진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를 맡았던 측이 그냥 선거 결과를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선거를 주관하는 측이 만들어서 제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집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70%를 선거하는 소위 당원선거인단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당원선거인단은 32만 명입니다 일종의 모집단입니다 어머니 집단입니다 이 가운데 모바일 투표가 11만 9,065표가 참가했습니다 ARS 투표가 3만 129표가 참가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15만 표니까 당원 32만 가운데 얼추 50% 정도가 이번 전당대회에 참가한 겁니다 두 가지 표본 집단입니다 모바일 투표 표본 집단 그리고 ARS 투표 표본 집단 하나는 12만 명 하나는 3만 129명으로 이루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샘플 수가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 약 12만 명 ARS 약 3만 명은 엄청난 엄청나게 큰 표본 수입니다 표본 수가 이처럼 크다는 것은 통계학의 기본 개념인 대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 혹은 로우 오브 라지 넘블 수가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집단 전체를 굳이 조사하지 않더라도 모집단으로부터 충분히 큰 표본을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것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몇만 12만 모바일 투표 그리고 ARS 투표 3만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값과 그리고 표본 집단 1의 평균값과 표본 집단 2의 평균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원 선거인단의 특성과 모바일 투표의 특성과 ARS 투표 집단의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1%에서 득표율이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딴판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ARS 투표의 경우 나경원 47.1317% 이준석 28.7%를 기록했습니다 ARS는 결과가 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작이 쉽지 않습니다 나경원이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이 39.36% 이준석이 39.62%입니다 이준석이 상당히 근소한 차지만 ARS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겁니다 꼭 같은 모집단을 상대로 두 개의 표본 집단을 추출했는데 아주 딴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통계적 변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통계적 변칙입니다 조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통계값이라는 것이죠 하단에 나경원과 이준석을 제외한 3인의 경우는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대부분 3%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같은 경우는 뭐 크죠 7%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은 10% 이상이며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원 선거인단 32만 명으로부터 뽑은 두 가지 표본 집단 모바일 투표 표본 집단과 ARS 투표 표본 집단은 특성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경원과 이준석이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사이의 차이가 무려 나경원은 플러스 7.82% 그리고 이준석은 마이너스 10.92%입니다 표본 오차 3%를 훨씬 상해하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손을 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통계학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그냥 침해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는 한쪽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ARS가 정상이고 모바일 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ARS 투표보다도 모바일 투표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오딧,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투표 과정은 투표 과정 자체가 검증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특정 조직에 맡기는 과정부터 투표 결과에 대해서 검증에 이르기 위해 철저하게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정당이 선거 결과의 무결성에 대해서 이토록 무심한 것은 결국 한국에서는 어떤 투표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민주주의 그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주주의 자체는 공정한 선거입니다 공정한 선거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는 겁니다 당대표가 우리 편이 맞아! 라고 외치는 국민의힘의 그 똑똑한 초소위원들을 보면서 제가 답하고 싶습니다 그걸 너희들은 여태 몰랐어? 그걸 너희들은 여태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다들 너무 부패하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눈앞에 자기 당선에는 기뻐했지만 나라의 근본과 근간이 허물어지는 데는 그토록 무구관심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의한 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의한 곳에 침묵하고 입을 다무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국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회가 정의가 상실되면 어떻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거 정의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입 다물고 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합니다마는 선거가 무너진 나라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가는지 정당은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부정의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